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 앞에서 들었는데 우리들 DNA는 특히 대한민국의 DNA는 과거에부터 수천 년 전부터 민본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학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 DNA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맹자를 얘기했는데 맹자한테 묻습니다. 걸왕이라든지 또는 주왕이 추살됐는데 그게 신한으로서 맞는 거냐? 그러니까 맹자가 나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인데 또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무슨 왕을 하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인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탄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대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왕은 백성의 공복이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왕의 역할을 못하면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밀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력했던 조선왕조가 500년을 가고 고려가 500년을 가고 이 역사는 그냥 왕정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라를 지킨다. 왕이 못하면 내가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는 이어 왔고 왕조가 외적으로부터 당해가 갈 때는 직접 내가 총 들고 죽 총 들고 나선 거예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맹자를 얘기하고 민본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문화적인 전통 DNA가 있구나.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제학이라든가 성리학자에서 변형되었고 지배계층의 마치 유교라 그러나 원래 본래의 공맹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본사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얘기 해야 될 텐데. 그럼요. 갑시다. 자, 핵 문제 얘기할까요? 아, 뭐 그냥 거침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관련된 신문도 많이 나오고 논평을 많이 봤는데 저는 어제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의 사부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고수고발하고 법원에 가고 선출된 국회의원이 판사 한 명의 판결에 좌우되고 있는 세상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는 수없이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최근에도 그것이 아니라 안보가 정치가 되는 안보의 정치화 현상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구나.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봤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독재국가 때. 그러니까 지금 독재국가라면 이해가 간 거죠. 독재국가 이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에도 안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핵 문제까지도 이제는 정치화 되는구나 싶어서 어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이 내용은. 네. 거기에 핵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순력 문제인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코콘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또 센 발언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비 이건 물론이고 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한 번도 배학과 공동수는 파괴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일부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면 또 헛소리 하나보다 또 왜저래 이렇게 할 텐데 집권당 대표예요.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무엇에 쫓기길래 이런 불이한 얘기를 했을까 또 이 핵 문제까지도 9.19 합의 문제까지도 정제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 역시 이제는 안보 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보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정치화 시키는구나. 정말로 나쁜 정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핵 개발하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지.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길 중에서 하필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단계 때문에 그런 건데 핵무기는 1991년까지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우리가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술핵이 있었어요. 전술핵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 없앴죠. 91년도에 1991년 때 노태우 때 이것을 9.19와 그 당시에 비핵과 공동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없다. 주한민국의 전술핵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전술핵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의 연방국가들이 행복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미국도 불가피하게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없앨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북한은 요구하고 빠져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남북정부가 비핵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비핵화는 그때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도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도 부정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느냐 현실성이 있느냐를 따져볼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1%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걸 갖고 와야 됩니다. 유럽의 각국의 전술핵을 다 배치해야 됩니다. 일본 배치해야 됩니다. 대만 가면 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전술핵 붐이 불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미국이 그나마 갖고 있는 강력한 핵무기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미국이 이런 카드를 취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첫 번째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그거는 한국이 판다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안 하면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 맨 처음부터 MPT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MPT. MPT 탈퇴해야 돼요. MPT를 탈퇴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MPT 안에 들어가서 핵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합의가 된다. 이걸 탈퇴해야 됩니다. MPT를 대한민국이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우리는 핵무기를 갖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폭망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놓치고요? 핵무기 개발한다고요? 이거는 최악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박사님 드는 생각이 이게 사방팔방 막혀버리잖아요. 안 되면 이 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핵 개발을 하겠다. 그러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보여요. 말로라도. 그리고 핵 개발하려면 충분히 하니까 우리 지금 원자력 기술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9년도에 박정희가 자기가 핵 개발을 한다고 그러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야. 핵 개발도 못하고 미국 카테인 정부하고 완전히 그렇죠. 독재 정체마다 강화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왜 정진석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오락가락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보면 정말 한국가 지도자인지 보면 작년 9월에 이게 전수대 배치 이거요.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또 지난해 그 한 일주일 뒤에는 기존에 확정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또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백일 기자회견 때는 M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맞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지난 11월에는 재배치 전수대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회의 여러 의견들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한 모임에 가서 경청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정진석 비례위원장이 쏜 거예요. 먼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뭐를 노리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 정권 차원에서 지금 대북 강경책은 지금의 국정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정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뭘로 돌파하죠? 경제는 더러워집니다. 외교적인 협조 관계는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여론도 더 나빠지고 있고. 국민의힘 봐보세요. 지금 그쪽에서 없어요. 뭐로 이 남북을 돌파할까요? 행복이 괜찮네. 지지층 결집할 수 있잖아요. 정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 분석이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 현재 단계에서 국민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비핵화라는 게 꺼지고 북한과 남한의 대결이 더 가시화되고 그것을 우리는 함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 전쟁 위협까지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에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내는 안보의 정치화가 이런 거죠. 여당 대표가 전술의 배치 같다. 국민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날라가는데. 쫙 다. 이런 발언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대통령 씨랑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도어 스팅이 뭐 할 때 잠깐 얘기를 했다. 간접적으로. 그 얘기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견들을 잘 극찬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예요. 따져보고 있다. 한다 안다도 없어요. 따져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국제정세에서 특히 핵이라는 건 미국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막 내뱉어. 그러면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거 겁박하는 거라는 말이죠. 겁박하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를 조용히 해. 따져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난리나.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잖아. 핵실험할 수도 있어. 네. 맞습니다. 겁박하는 거거든. 완전히 이거. 한다 안 하다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따져보고 있어요. 뭐지? 두렵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고 나가면서 인질을 잡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겠다는. 이거 맞는 말씀. 국민의 인질이지. 인질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거라면 뻔히 알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왜 이럴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졸지에 제2의 유한용이 되어버렸어요.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유한용 얘기하고 똑같다고.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디 그걸 찾아봤을 겁니다. 당시에 유한용이 했던 발언들. 유한용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1940년대에 있는 언론에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민사관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고부를 더하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보통 고부 못하는 사람들이 고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고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정진석 얘기 나와서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일본이 한국을 병탄할 때 무력 침략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국내에 친일파 정치 세력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준동이 되었고 무슨 대동화 시대를 연다. 일본이 서양과 싸워서 우리가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하게 한 사람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위성 정치 세력이죠. 위성 정당 예를 들면 현대용으로 하면 그들이 준동하게 만들어서 당시에 구한말의 정치설을 흐트리고 떠들고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진석이가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친일 친일파로서의 이러한 망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죄송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제 몇 가지 책도 가지고 왔고 심지어는 우리 박은식 선생의 동작동 국립묘지하면 박은식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한국통사 한 서문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서문 정도만 하면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겠는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본인이란 탓이기를 바라고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이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어저께 우리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정인각이라고 아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걸 이제 다른 언론에서 봤더라고요. 음료장에서 봤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계속 교육만 받았겠지 그런 교육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어제가 쇼화 15년 아닙니까? 1940년대인데 그때 그때의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지성들 이른바 이광수라든지 깨어있는 문인들과 지성인들이 대거 친일로 돌았습니다. 왜? 일본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조선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대동화전쟁까지 이제는 드디어 전 세계를 제피할 만한 힘을 보니까 이야 덴노헤이까 천행패 만세 만세 만만세 대부분 친일로 다 돌았습니다. 1940년대. 그때 아마 정진석의 할아버지도 창시개명하고 일본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 창시개명은 참배단으로 갔대니까 일본에 진화사변에 대한 군적을 인정받아왔고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제2의 위반용으로 뭘 내고 있고 여론까지도 할아버지의 호흡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대로 가버리면 침대위원장 당이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프레임을 빨리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 전술해 행복이 우리 캡을 할 거야 아니면 사올 거야 아니면 미국과 공동으로 공유할 거야 이렇게 새겨난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안보화시켜서 정치를 안보화시키는 정말로 나쁜 정치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우리도 우리도 핵무장을 할 거야. 당연하죠. 대만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겠어.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핵화약고가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양반이 자기가 발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면 알고서 이러는지 치밀하게 알고서 알고서 국민을 돌파시키고 지지층을 끌어먹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국민들로 모이거든. 국내 정치적으로 파급력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이 있는지 특히 정진석 전진석 위원장은 도대체 할아버지한테 어떤 공부를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파급력이 자기가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지금 이거 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답답한데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 핵문제 전술핵 문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또 이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핵무장 대만의 핵무장 전 세계 곳곳에 핵무장이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MPT를 탈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OECD라든지 국제의 경제 동맹에서 우리가 빠져요.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얼마 며칠 전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도 우선할 수 없다. 경제가 망하는 우려 그거 우선 아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개발하는데 경제가 망하면 못 돼. 이런 생각에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그 대목에 좀 진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칠투빵에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변이제 안 변해 한 5분 뒤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원래 이재명 당대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자꾸만 더 진화됐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경건을 잘했다고 봐요. 한반도 우길 그 문제. 그러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는 내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관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승만 때 맺었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6위예요. 군사력 수준에서. 그런데 왜 자꾸만 일본을 끌어들이냐 이거야.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이 대목은 이 대목은 일각에서는 어제보니까 한미동맹은 괜찮은데 왜 일본은 안 된다는 거냐로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주 무지하게 일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일본이 미워서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끌어들인 순간에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바꾸는 명분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만약에 한밀 군사훈련의 자위대회가 포함이 돼가지고 일상화될 경우에는 일본 국민이 여론이 어떨까요. 일본 국민이나 아 일본은 지금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본이 군사대혹하러 가는 발판을 누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일본의 군사기술력이 어떻고 일본의 경제력이 어떻고 왜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일본을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본이 군사대혹하라고 하는 발판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한테 그 소름을 당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본의 군사대혹하를 막은 이 헌법을 대한민국이 앞장서가지고 바꿔줘가지고 자 일본 제국주의 다시 한반도로 오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보면서 말씀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전 같이 토크를 해야 더 짐이 있으니까 이전 민족에게는 매력이 없다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문장에 남겼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이제 다 신채호 선정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만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더 국민의힘의 대응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죠? 나경원입니다. 나경원하고 주호영이 그랬나? 그러면 인공기가 서울 하늘에 할 일의 생각이냐? 반공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당대표가 잘 얘기한 게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수포가 동일하다. 친일파들이 반공에 숨어왔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또 사실상 유지시켜준 거고 반공법 북진통일 얘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먼저 도망가고 다리 끊어놓고 하여튼 그런데 친일파도 그랬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친일파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려하고 친일파 피를 갖고 있다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너 친일파지? 그러니까 반공 그런답니다. 너 빨갱이지? 어 이거야. 해방 왜 이래서 이래서 증명을 유지해서 우리나라가 친일파지 정산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수많은 피눈물들 이렇다면 제주항쟁이라든지 또는 유선항쟁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볼 때 그 안에 핵심 이면에는 해방이 된 조선의 대한민국의 최소한 일제시대의 앞잡이들만큼은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차단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남북이 가리면서 다시 말하면 북한과 이른바 이념전쟁을 하면서 친일파들의 대거 빨갱이 잡는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반복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래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바로 아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기관이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들의 대거 어제 정진수 할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대거 친일파들의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세력과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세력이 충돌되면서부터 결국은 친일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식 그대로 그 자퇴가 지금도 벌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반민특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반민특위가 하여튼 경찰들이 습격해서 반민특위 이거 언제 도망다니잖아. 반민특위도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국회 불확치 사건 이렇게 반민특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와해시키잖아요.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이재명 당대표가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친일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 반공을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했답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 친일 행동하지 마. 왜 일본을 군사적으로 해서 한반도에 진주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럼 인공기가 서울 하나에 들면 어떡할 거야. 동일한 논리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 좀 해요. 어제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방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 해방 3년의 정국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있어 왔던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지금과 똑같다.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결국은 일제시대 때 일제앞사비들이 했던 행동과 뭐가 다르냐. 역사를 이전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어제 11일 밤에 짧게 한 번이나 했던 그 고민이 지금 100여 년 뒤에 재현되고 있다. 참 아픈 대목입니다. 이참에 진짜 이 친일 친일 세력도 남아있는 사람들 말이죠. 싹들은 어떻게 3대까지 갔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예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항일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맞아요. 친일운동을 하면 3대가 등록하고 산다. 그 말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일운동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다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도 아니었고 반민특위 위원들이 도망다녔다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이 상황을 경찰에 쫓겨왔고 그 당시에 경찰이라는 게 뭐예요? 또 전쟁이 났을 때는 북한으로 도망도 가고 아니 경찰이 당시에 친일경찰들을 그대로 이승만 정부 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죽겠다고 생겼으니까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다고 이것들이 그 유명한 노독수리를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친일경찰의 앞잡이가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 얼마나 성성장구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청산 안되고 100여 년 말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이재민 대표가 그래서 국민의힘 너 너희들 친일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역사를 이재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지금 뭐 그 목소리가 다시 쟁쟁합니다.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아직 도착을 좀 안 하신 것 같죠? 아직 안 했습니까? 안진근 소장님만 외롭게 지금 와 계신데 그럼 어제 이 문제도 하나 해보죠. 한 2, 3분만 더 하죠. 또 얘기하실 거. 김문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문수. 뭐 하지 말까요? 기분 나쁘시죠. 안 변해에서 할 건데. 아 그래요? 저는 그 내용이 아니라 어제 김문수 의사 노의원이 했던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과거에 옛날에 4년 동안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발언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의만 하더라도 내가 했던 이 발언 내용이 맞는가 싶어서 확인하고 그것도 하고 혹시 내가 어떤 편협한 사고에 묶여있나 그것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 세계가 엄청나게 바뀐 거죠. 변한 거죠. 아니 아니 최근에 최근에 과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질된 이후에도 내가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야 정말 내가 오로지 이쪽에 충성해갖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지. 아니 나이가 70이 가까워 보는데 그게 정치인들은요? 70 상관이 없는 겁니다. 80대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변질됐다고 얘기하면 내 이 변질이 맞는 것인가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한 번 정도 고민할 텐데 어제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길래 야 이게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저런 사람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누구죠? 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의 화합과 그렇죠? 통합과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해결해내요. 정말로 중도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죠. 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정총도 끌어들이고 노총도 하고 정경룡도 들어와서 같이 잘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과 대립을 없애야 되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 사람 스스로가 갈등과 대립을 조장해 그걸 누가 임명했습니까? 도대체 김문수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치 뉴스가 심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의 미래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질문과 고백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성현 박사님은 내일 또 나오시죠? 내일요? 내일 나오시고 먼저 우리 안진근 소장님부터 모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진근 변이제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라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인성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